오늘 부장지 안녕하세요, 헬로 안녕하세요, 헬로 이제 모든 오늘 일정은 끝나서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 안녕 오늘 진짜 너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찾아와 주셔가지고 아, 정말 너무너무너무 행복한 하루였던 것 같고 마지막에는 제가 이렇게 다 이렇게 많은 분들을 직접 이렇게 만나서 주문도 받고 했었을 때 그러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던 목이 쉴려고 해 너무 아쉬웠던 것 같고 진짜 아쉬웠어요 근데 이제 스토리 올렸다시피 좀 안전상의 문제도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주변 문제도 조금 있어서 이제 급하게 일찍 종료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싫은 소리 안 해주시고 이렇게 오히려 고맙다고 해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 지금 너무 행복하고요 저희 같이 함께 이벤트를 참여하고 같이 했던 모든 분들이 너무 기분 좋게 다 돌아가셨고요 집으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, 지금 퇴근길에 라이브를 그래서 켠 거고요 고맙다는 말을 한 번 더 해주고 싶었고 목이 쉴 것 같아요 내일 오늘 진짜 말을 너무 많이 했더니 너무 재밌었고요 재료가 거의 다 소진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심지어 많이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음 저도 많은 얘기를 나누고 하고 싶었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 너무 아쉬웠고 다들 오늘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황금같은 시간을 저에게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제 생각은 그래요 이런 이벤트적인 뭔가 무대가 아닌 다른 곳에서 만나기보다는 최대한 무대 같은 곳으로 무대에서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하긴 힘들고요 오늘 같은 이벤트는 네 다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 와주신 분들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땡큐 도대체 어떻게 어떻게 him 인사드립니다 수요일 뭐 아 ых 응